안 왔는데 지금 9시야. 시간이 너무 빨리 가. 두 배 속도로 하더라고, 시간이. 이런 걸 했어요? 1분 안 걸려. 우와. 1분. 이거 거의 군대에서 한복하는 수준인데. 저런 게 시간을 받는 것 같아. 저런 게 오래 걸린다니까. 오빠, 나 손을 돌려. 응. 확실히 이게 이제 취지가 정말 도와주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의상도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최대한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어요. 내가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디자이너들이 입혀주는 것처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, 최대한 제대로 입고 나가고. 나 진짜 가야 될 것 같아. 아, 잠시만요. 동선은 동선 이렇게 나와서. 아, 저기서 나와요? 아, 저기서 나와서. 여기 동선 이렇게 한 번 하면. 여기 동선도 있어요, 이거. 일단 그러면 우리 모니터 할 수 있죠? 어, 모니터 할 수 있어요. 아, 그럼 일단 해볼까 봐. 어. 자, 여기서 가볼게요. 큐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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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서 옷 진짜 예뻐. 반날의 스타일. 완전 내 스타일.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? 처음에는 디자이너별로 이 한 명 디자이너 끝나면 다음 디자이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. 혹시나 제가 쓰러져서 디자이너 못 입을까 봐. 1번부터 한 번씩 다 입고 그냥 다 입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입고. 이렇게 다 같이 입으려고. 그게 맞다. 이게 뭔가 하기 전에 엄청난 도전이다 보니까 무사히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자체가. 여긴 과연 지금 그건 다른 것들이 하는 것들이 footing 없 either. championship의版Isn't Noel. 은은이 chi mycket. 갑자기 명시행 사이태를 nimmt. 감사합니다.